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좀 관계가 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실생활을 겪으면서 겪는 손톱, 손톱 거스러미로 인해서 손톱 옆에 염증이 생겨서 생인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물어뜯거나 아니면 설거지나 물질을 많이 해서 이 손톱하고 손가락 사이가 습해져서 거기에 병균이 들어가서 생인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방법 그리고 초기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커지면서 눈에 병균이 많이 들어가서 눈에 다래끼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래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일 전 엄지손톱 옆에 피부가 살짝 갈라졌어요. 걸리적거려서 손톱 가시를 손으로 잡아뜯었는데 저녁부터 그 주변이 붉어지면서 붓고 아프더라구요. 다음 날이 되니 손톱 옆 염증으로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아파졌는데 주말이라 약국에 가니 손가락 생인손? 이라면서 방치하면 손톱도 빠지게 된다고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받으라 했어요. 월요일 되자마자 갔더니 손가락 생인손에 소독약 발라주고 항생제 약 처방만 해주시더라구요. 약을 먹어도 손톱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이틀 뒤 다시 갔더니 정확히는 모른다면서 손톱 주위염에 농이 차서 낫지 않는 것 같다고 약으로 손가락 염증이 가라앉지 않았으니 손톱 염증 주변으로 농이 차있는 것을 쬐서 빼야 한다고 일반외과로 가보라 했어요. 생인손의 원인은 손톱 주위에 손톱 거스러미가 생겨서 그 안으로 병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므로 병균이 조금 들어갔을 때 이 주변을 잘 살균 소독해 주는 게 초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염증이라고 한다면 병균이 1세제곱센티미터당 1cc당 10만마리가 있었을 때 염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균이 10만마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백혈구나 뭐 이런 우리의 방어 세포들이 10만마리를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는데 그게 100마리였거나 1000마리 병균이 100마리나 1000마리였을 때는 우리 백혈구나 면역세포들이 그걸 잡아먹어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병균의 숫자를 10만마리 이하로 빨리 줄여주는 게 초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이라는 것을 해서 병균을 죽이게 되는데 제가 의사가 된 지 이제 거의 30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소독약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알코올, 빨간약, 포비돈 아이오다이드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수, 재판온 여러가지 물질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두가지를 고른다고 한다면 알코올하고 포비돈 아이오다인이 되겠습니다. 알코올의 장점은 살균력이 아주 우수한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포독성이 좀 심해서 많이 쓰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픕니다. 알코올은 그리고 알코올은 슥슥해서 알코올이 묻어서 휴발하는 동안만 살균력이 지속되고 휴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병균이 떨어지는 병균은 소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이 포비돈은 한번 이렇게 묻혔을 때 묻혔을 때 이렇게 이 물감이 여기 묻어있는 동안은 계속 살균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톱 옆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점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점적을 해줘서 이런 상태로 계속 말리고 또 한번 점적을 해서 또 말리고 또 한번 점적을 해서 또 말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 약효과는 여기에 이렇게 물감이 칠해져 있을 동안은 계속 약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옅어졌거나 좀 묽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점적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발랐는데 이렇게 말라서 조금 희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비돈 요오드액을 다시 이렇게 점적을 해서 이렇게 또 묻혀 주게 됩니다. 그러면 몇 겹이 요 색깔이 있을 동안은 계속 살균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병균이 침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물감이 붙어 있는데 이걸 다시 침을 묻혀서 병균이 더 들어가게 하려는 만무함으로 더 병균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 약효가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안에서 병균을 살균하는 작용이 있게 되므로 고름이 잡히기 전에 이러한 소독을 해준다고 한다면 생인손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비돈 요오드는 제가 일주일 전에 여기 다친 부분에 이렇게 포비돈 요오드를 점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처음에 다칠 당시에 병균이 들어갔던 병균이라 그래도 좀 그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의 가능성을 줄여주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치료 방법에서도 처음에 화상을 입게 되면 그 화상을 방치하게 되면은 1도 화상이 2도 화상이 되고 2도 화상이 3도 화상으로 점차 깊어질 수가 있으므로 빨리 얼음 찜질을 해서 화상이 더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초기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생인손의 경우에서도 처음에 약간 거스러미가 있어서 간질간질하면서 아파온다 그럴 때 빨리 포비돈 요오드를 치료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고름이 생겨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렇게 그냥 막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확률을 훨씬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제가 의사생활 30년 동안 아주 유용하게 쓰는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래끼가 잘 나게 되는데 특히 쌍꺼풀 수술 후에 다래끼가 나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초기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다래끼가 나갖고 이렇게 고름이 막 생기고 그러면 일상생활에도 많이 불편하니까 빨리 치료를 해서 고름이 안 생기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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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